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시티투어 버스 시티투어 버스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의 주요 리조트에서 도심 핵심 관광지를 매일 순환하는 버스입니다. 샹그릴라 탄중하루 마들란 스트라하버 메리어트 호텔 입구에서 버스에 탑승하여 출발하고 관광 후 리턴 시 다시 호텔로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멋진 자연 경관과 어우러진 코타키나발루의 도심을 막객할 수 있는 시티투어의 버스를 알아볼까요? 시티투어 버스 순서대로 샹그릴라 탄중하루 마젤란 스트라하버 메리어트 호텔 입구에서 하나투어 셔틀피켓 및 차량 번호를 확인 후 버스에 탑승합니다. 이후 블루머스크 사바주청사 핑크머스크 필리피노 마켓 이마고몰을 차례로 관광 후 마젤란 스트라하버 샹그릴라 탄중하루 입구로 돌아옵니다. 메리어트 호텔은 이마고몰에서 도보 이동이 가능하여 리턴시 정차하지 않습니다. 시티투어 둘러보기 시티투어 예약 고객님은 지정된 출발 장소에서 하나투어 버스에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오후 12시 50분부터 1시까지 샹그릴라 탄중하루 리조트 입구에서 버스에 탑승합니다. 샹그릴라 탄중하루 리조트에서 15분간 마젤란 스트라하버 리조트로 이동합니다. 1시 15분부터 1시 20분까지 마젤란 스트라하버 리조트 입구에서 버스 탑승. 10분 이동 후 1시 30분부터 1시 35분까지 메리어트 호텔 입구에서 승객 탑승을 마칩니다. 오후 2시부터 30분간 코타키나발루 이슬람 사원인 블루머스크를 구경합니다. 블루머스크는 사바주 최대의 이슬람 사원으로서 수려한 전경을 자랑하며 물 위에 떠있는 듯한 신비로운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물에 비친 이슬람 사원의 모습은 코타키나발루의 유명사진 촬영 장소 중 하나입니다. 2시 30분 20분간 이동하여 2시 50분 사바주 청사에 도착하여 30분 동안 자유롭게 관광합니다. 사바주 청사는 사바주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112미터의 높이로 32층의 웅장한 규모와 함께 원형으로 된 건물로 세계 3대 건축물로 손뽑히고 있습니다. 3시 20분부터 30분간 이동 후 핑크모스크로 이동합니다. 핑크모스크는 UMS 코타키나발루 사바 출입대학 캠퍼스 내에 위치한 영롱한 분홍색 모스크입니다. 아름다운 색감과 조형리로 코타키나발루의 포토스팟으로 유명합니다. 핑크모스크에서 30분간 자유롭게 사진을 찍고 관람합니다. 40분을 이동하여 오후 5시 필리피노 마켓에 도착합니다. 필리피노 마켓은 현지에서만 볼 수 있는 신선하고 달콤한 열대과일을 시작으로 다양한 해산물, 육류, 채소, 수공예품 등을 판매하는 로컬 시장입니다. 관광객은 물론 현지인데도 즐겨찾으며 정겨운 시장의 정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20분 이동 후 5시 50분 마지막 코스인 이마구몰에 도착합니다. 세련되고 쾌적한 인테리어의 쇼핑몰로 여행기념품과 식료품 등을 구매하기 좋습니다. 다양한 브랜드의 매장과 레스토랑, 디저트 카페도 입점하여 있습니다. 이마구몰에서 자유롭게 2시간 10분을 보낸 후 8시 마젤란 수트라 하버리조트로 출발합니다. 8시 10분 마젤란 수트라 하버리조트, 8시 25분 샹그릴라, 산중하루에 차례로 하차하시면 코타키나발로 시티투어버스의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메리어트 호텔은 이마구몰에서 도구 이동이 가능하여 입점시 정차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시티투어버스는 여행 출발 5일 전까지 사전 예약해주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약 완료 후 셔틀 차량 번호는 개별로 안내해드립니다. 투어 당일 지정된 출발장소, 출발 도착 귀요한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셔틀 일정 외 세부적인 관광은 개별 이동하셔야 합니다. 입장료가 필요한 관광지의 입장료는 별도로 개별 부담해주셔야 하며 현지급 동사정에 따라 일정 시간이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멋진 자연은 물론 도심에도 다양한 스팟이 있는 코타키나발로 알차고 편안한 시티투어버스를 한번 떠나볼까요?